저소득층과 이민자 고등학생들의 대학 입시 설명회가 이번 토요일 민족학교에서 열립니다. 7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의 첫 워크숍에서는 대학 입시 제도와 연방정부 보조금 신청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. 강사로는 스탠포드대 전 아시안 아메리칸 프로그램 부디렉터이자 전 게이츠 장학금 심사위원인 셸리 다타키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해 온 에스메랄다 마르티네즈 씨가 나섭니다. 설명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하며 윌셔와 호버트에 있는 민족학교 새 사무실에서 열립니다.